죽어서도 아들 걱정을 한 어머니 옛날 어떤 마을에 게으르고 놀기만 좋아하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이지만 아들 하나는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요. 이른 새벽부터 남의 집 김을 매주고 빨래도 가져다가 말끔히 빨아 다듬이질까지 해서 갖다주고 얻은 삭세로 쌀이며 곡식을 받아왔습니다. 밤이면 호롱불을 켜놓고 화로 곁에 앉아서 삭바느질까지 하며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힘들어도 무럭무럭 자라는 아들 서당 보내는 재미로 살았지요.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가 밤낮으로 일을 하든 말든 친구들과 시내가에서 고기나 잡고 들로 산으로 쏟아내며 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러려니 또 찰되면 나아지겠지 하고 나무라는 일 없이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만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들이 열 살쯤 되었을 때에는 논도 선어마직이 마련할 수 있었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앉아서 쉬는 일 없이 일을 하면서 정성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살림이 늘어 두 식구가 알토랑 같이 먹고 살 수 있었답니다. 아들은 별탈 없이 자라서 한 사람 몫은 단단히 해낼 만큼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집안일을 도울 법도 한데 여전히 게으름을 피우며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늦잠을 자고 낮에는 낚싯대 둘러매고 시내가에 앉아 낚시질을 하고 그것도 재미가 없으면 나무 밑에서 낮잠만 잤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이 늘 걱정이었어요. 이러다가 사람 구실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잘하든 못하든 논일을 아들에게 맡기기도 했지요. 얘야, 이제 내 나이 열다섯 살이다. 그동안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몸도 그만하면 논 선어 맞이기쯤은 너 혼자 꾸릴 수 있을 테니 논농사는 네가 맡으려 무나. 난 이제 나이가 들어 일하기가 힘겹고 겁이 나는구나. 앞으로 나는 집에서 살살 삭바느질이나 하면서 집안일만 하련다. 이렇게 해서 논농사는 아들이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펑펑 놀기만 했으니 농사일을 할 줄 알아야지요. 남들은 볍씨를 물에 담그네 모판을 만드네 난리인데도 아침에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서성히다가 낚싯대를 들고 나가버렸지요. 이렇게 지내는 동안 다른 집은 어느새 모가 다 자라서 논에 내다 심는데 게으른 아들은 어머니 잔소리를 듣고서야 모짜리를 만드니 뭐가 되겠어요? 결국 이 집 저 집에서 모를 조금씩 얻어다가 드문드문 꽂아 놓았습니다. 여름에는 논에 김을 매줘야 하는데 매일 잠이나 자고 낚시질 하러 가고 산으로 들로 놀러만 다니니 논에는 벼보다 풀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미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이 몸에 배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놓고 보니 그 전에 어머니가 농사지였던 것에 반도 안 됐어요. 참다 못한 어머니는 아들을 난쳐놓고 엄하게 꾸짖었지요. 농사일이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씨뿌릴 때 씨뿌리고 김매줄 때 김매고 거둘 때 거두어야 입에 들어올 게 있지. 때를 놓치면 그해 농사는 망치는 게다. 그렇게 허구한 날 늦게 일어나고 낚시질이나 하며 놀러만 다니니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 들로 나가거라. 내가 처마 밑에 앞치마를 달아 놓을 테니 하얀 앞치마가 달려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이튿날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어머니 말대로 처마 밑에 하얀 앞치마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곡괭이와 삽을 둘러매고 들로 나갔지요. 서툴긴 하지만 무너진 논뚝에 흙을 파올리고 땅을 일구며 처마 밑에 달린 앞치마가 내려지기만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앞치마가 내려졌어요. 아들은 보리나케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들로 나가 일을 하긴 했지만 일하는 시간보다 처마 밑에 달아놓은 하얀 앞치마가 언제 내려가나 살피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 점심때도 안 됐는데 처마 밑에 하얀 앞치마가 없는 겁니다. 신인한 아들은 올커니 하고는 얼른 집에 가서 낚싯대를 둘러매고 냇가로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낚시질을 하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가 보니 아들이 곡괭이와 삽이 아닌 낚싯대를 둘러매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들에서 일을 하고 오는 게 아니더냐 왜 낚싯대를 둘러매고 오는 게냐 어머니 처마 밑에 앞치마가 달려있지 않기에 오늘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낚시질 하러 갔었습니다. 해서 어머니가 처마 밑을 보니 정말로 하얀 앞치마가 매달려 있지 않는 겁니다. 어쩐 일인가 해서 둘러보니 앞치마가 바람에 날아가 저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탠날부터 어머니는 하얀 앞치마를 더 단단히 메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꾸물꾸물 다시 들러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그날 따라 너무너무 일이 하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집 처마 밑에 하얀 앞치마가 달려있으니 들어갈 수도 없었지요. 아들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 몰래 앞치마를 떼어서 저만치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한잠 늘어지게 낮잠을 잤지요. 그 이튿날도 조금 일하는 척 하다가 집으로 달려가 앞치마를 떼어 저만치 던져놓고는 낚시질을 하러 가고 날마다 어머니 몰래 그렇게 했답니다. 이런 아들을 본 어머니는 속아리를 하다가 그만 덜컥 병이 나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싹 반해질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게 되자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아들은 여전히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요.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겨우겨우 추수를 해놓고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예야 내가 아무래도 올겨울을 못 넘길 것 같구나. 그동안 말했듯이 농사일이란 다 때가 있는 법이란다. 그때를 놓치면 한해 농사는 망치는 게야. 깊이 새겨두거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우리 눈이 내려다 보이는 상기슬게 묻어다오. 얼마 안 있어서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날 어머니는 아들만 남겨놓고 정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울며 불며 어머니 유언대로 자기네 논이 잘 내려다 보이는 상기슬게 묻어들였지요. 마음을 다잡은 아들은 이제부터 농사를 잘 지어봐야지 하고 굳게 마음 먹었지만 지금껏 어머니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으니 알 수가 있나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해는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때를 몰라두고 모두 망치고 온통 쭉쩡이 벼만 달렸답니다. 조석이 되어 어머니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차례 지낼 쌀도 없는 겁니다. 아들은 할 수 없이 집에 조금 남은 좁쌀로 밥을 지어 차례상에 올리고는 상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가을을 넘기고 또 겨울을 넘겨 드디어 다시 농사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남들처럼 아들도 어찌어찌해서 모짜리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벼가 어느 정도 자라야 모내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언제쯤 모내기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을 텐데 아들은 논뚝에 앉아 한숨만 푹푹 쉬다가 멀리 산 기슬기에 있는 어머니 산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산소 곁에 하얀 천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얀 앞치마를 걸어놓은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하얀 천을 달아놓으신 걸까? 아들은 놀라서 한걸음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이 아니라 무수히 올라온 간에 달한 가지에 좁쌀만한 하얀 꽃이 닥지닥지 붙어있는 꽃 무덕이었어요. 어머니 저승에 가서도 이 아들이 걱정돼요. 하얀 꽃을 피워 일깨워 주시는군요. 이제는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잘 짓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마음 편히 쉬세요. 아들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어머니 산소에 깊이 절하고 모내기를 하러 논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이때부터 살아있을 때 어머니가 한 것처럼 새벽이면 일어나 논으로 나가 논을 둘러보고 자기 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답니다. 못자리 만들 때면 뼛속까지 아려오는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살아있을 때 아들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산소에 조판나무 꽃이 하얗게 피면 때를 놓칠세라 모내기를 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영락없이 벼가 알라리 여물어 풍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지으니 어머니 제사상과 차례상에 하얀 쌀밥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들은 고은색 씨를 만나 장가를 들어 아들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연이꽃 이야기 옛날 옛날에 아주 귀한 보물을 둘이나 가지고 있는 복있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보물 하나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아버지와 사는 연이라는 처녀였어요. 연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도 냇가로 나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래를 하고 이른 봄부터 들에 나가 냉이와 달래 쓴바귀를 캐다가 아버지를 위해 맛깔스럽게 밥상을 차렸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거나 누구네가 상을 당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마무리까지 다 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을에 있는 또 하나의 보물은 오래된 연못입니다. 양쪽에 버티고 있는 큰 산골자기에 있어서 아무리 지독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또 연못 두기 얼마나 튼튼한지 큰 홍수에도 끄떡 없었지요. 이 마을 사람들은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아무 걱정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변홍사를 지으려면 논에 물을 대야 하잖아요. 마을 일을 맡아보는 덕만 아범이 이른 아침에 삽을 둘러매고 연못으로 물꼬를 틀어 갔습니다. 막 물꼬를 틀려고 하는데 저만치 희뿌연 안개 속에서 큰 나무 등걸 같은 것이 물 위에 떠서 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뭘까? 덕만 아범이 가까이 가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였습니다. 너무 놀라 얼른 뒤돌아 서는데 구렁이가 물 위로 솟구치더니 덕만 아범을 한입에 꿀꺽 삼켜버리고는 연못 둑을 따라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못 물꼬 틀어 간다고 나간 사람이 한나절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연못 주위는 물론이고 근처 산까지 샅샅이 찾아보고 이웃 마을까지 찾아보았지만 덕만 아범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물꼬 트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볼일을 보러간 게지 하고는 우선은 논에 물 댈 일이 급하니 빨리 물꼬를 트자고 했답니다. 이번에는 갓난 아범이 물꼬를 틀어 가겠다고 나서자 건장한 용이 총각이 함께 가자며 따라 나섰어요. 둘은 삽을 메고 연못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갓난아범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연못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나타나 용이를 삼켜버렸어요. 갓난아범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옛기 이 사람 아무리 구렁이가 그기로 써니 어찌 사람을 삼킨단 말인가? 갓난아범이 잘못 본 걸 깨야. 마을 사람들은 고지 듣질 않았습니다. 갓난아범은 한참 숨 고르기를 하고 나서야 본 것에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아닙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용이가 물꼬리를 트겠다고 먼저 올라가기에 뒤따라 올라갔지요. 두 개 서서 보니 연못에 큰 나무 등걸 같은 것이 떠 있는 겁니다. 물꼬 가까이 간 다음에야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때 구렁이가 물보라를 치며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용이를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연못으로 가보세 사람들은 손에 삽이며 곡괭이 쇠세랑을 하나씩 들고 연못으로 몰려갔어요. 연못 두 개 올라서서 보니 땅거미가 내려앉아 앞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껑껑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보았지만 잘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연못 두 개 있던 시커먼 나무 둥치 같은 것이 물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정말로 집채만한 큰 구렁이였습니다. 그때 사람들 뒤쪽에 서있던 연희가 소리쳤어요. 구렁이가 이쪽으로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구렁이는 물에서 솟구쳐 오르더니 맨 앞에 서있던 사람을 꿀꺽 삼키고는 연못 속으로 쓱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연못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논에 물을 대야 모내기를 할 텐데 하고 걱정만 할 뿐 구렁이가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어떻게 물꼬를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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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나요?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게 되고 이듬해에는 모두 굶어 죽을 게 뻔했지만 아무도 물꼬를 틀어 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날마다 모여 앉아 걱정만 하는 사이에 하루하루 봄날은 흘러가고 노는 바짝 말라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몹시 애가 탔지요. 바로 그럴 때 연희가 구렁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안 될 일이라고 말렸지만 연희의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구렁이를 없애고 돌아오겠어요? 힘센 정년도 못 당하고 구렁이 밥이 되었는데 여자 몸으로 어떻게 집채만 한 구렁이를 잡겠다는 게냐? 제게 다 생각이 있으니 지금 집에 가셔서 바늘을 잇는 대로 다 갖다 주세요. 마을 일이라면 늘 앞장서는 당차고 똑똑한 연희가 하는 말이라서 모두 집으로 달려가 바늘이란 바늘은 죄다 들고 나왔습니다. 연희는 미리 챙겨온 보자기를 풀더니 깨끗한 치마 저고리 한 벌을 펼쳐놓았어요. 이 옷에 바늘을 모두 꽂아주세요. 연희는 사람들이 가져온 바늘을 촘촘하게 옷에 꽂더니 그 옷을 덧입고 구렁이를 잡겠다며 연못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연희가 걱정되어 연못 가까이까지 따라갔지만 연희는 걱정 말고 얼른 돌아가시라며 연못 둑으로 올라갔답니다. 연희가 연못 둑에 올라서니 집채만한 시커먼 구렁이가 죽은 듯이 연못 둑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연희가 있는 곳으로 혀를 날름거리며 스르르 미끄러져 오는 겁니다. 연희는 두 주먹을 꼭 쥐고 연못 둑에 서서 다가오는 구렁이를 노려보았어요. 미끄러져 오던 구렁이는 연희를 한 입에 꿀꺽 삼키고는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지요. 구렁이 뱃속으로 들어간 연희는 기절을 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연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렁이 뱃속 이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그러니까 연희 옷에 꽂혀있던 수많은 바늘이 구렁이 뱃속 여기저기에 박혔지요. 연희는 자꾸 자꾸 몸을 굴렸습니다. 옷에 꽂혀있던 바늘이 모두 구렁이 뱃속에 박힐 때까지 말이에요. 구렁이는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마구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자 바람에 물보라가 높이 일고 안개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연못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구렁이는 조금씩 움직이기만 할 뿐 죽은 거나 다름없게 되었답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연못으로 갔어요. 연못 두 개 올라선 사람들은 너무 놀라 눈이 화등잔만 해졌습니다. 지난번 본 것보다 배는 더 커 보이는 시커먼 구렁이가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거든요. 결국 연희가 구렁이를 잡았구나. 그런데 연희는 어디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있을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연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 몸에 밧줄을 묶어서 줄다리기 하듯 간신히 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런 다음 얼른 배를 갈라보았지요. 연희는 구렁이 뱃속에서 죽어있었고 연희 옷에 꽂혀있던 수많은 바늘이 구렁이 뱃속 여기저기에 박혀 있었습니다. 연희가 마을을 위해 자기 몸을 미끼로 구렁이를 잡았구나. 마을 사람들은 죽은 연희를 조심스레 꺼내어 연못 두개 눕혀놓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연못독에 고이고이 묻어주고는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물 둘 중에서 하나를 잃게 되었지요. 하지만 연희 덕분에 연못 물꼬를 터서 논마다 가득가득 물을 대어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모내기를 한 논에는 벼가 부쩍부쩍 자라 피살이를 할 때쯤이 되자 연못 가운데 어른 주먹만한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연희 얼굴같이 발그스름한 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죽어서 핀 꽃일 거라고 했습니다. 연물 물꼬를 지키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꽃을 마을 사람들은 연희 꽃이라고 불렀는데 연희 꽃이 나중에 연꽃이 된 거라고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한 소녀 옛날 고려의 한 여인이 아주 귀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고운 선녀가 나타나 커다란 봉황을 한 마리 주기에 받아서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대몽을 꾼 거지요. 얼마 있다가 정말로 태기가 있더니 열 달 뒤에 예쁜 딸을 낳았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 이름을 뭐라 지으면 좋을까 고민하던 여인은 봉황을 한 마리 안겨준 선녀가 떠올라서 봉선 이라고 지었습니다. 봉선 이래까지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임금님은 어여쁜 처녀 봉선 이를 궁궐로 불러 거문고를 뜯게 했어요. 봉선 이는 마음을 모아 정성껏 거문고를 뜯었습니다. 거문고 가락을 듣는 임금님은 그곳에 모인 쉐나를 과 봉선 이와 모두 한마음이 되었어요. 하얀 학이 높은 벼랑 끝 소나무에 사뿐히 내려앉듯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예쁜 돌을 굴리며 흐르듯 한여름 전둥 소리 끝에 소나기 한줄기 내리 쏟아 붙듯 그렇게 거문고 소리는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문고 소리를 듣고 있으면 봉선 이와 한마음이 되어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 인면 마음이 둥둥 뜨기도 했습니다. 거문고 가락이 그치자 그제야 모두 큰숨을 쉬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선이는 거문고를 뜯지 않고 마루에 걸터앉아 궁궐이 있는 쪽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어디 나다니지도 않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아주 몸 져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좋다는 약은 다 달여 먹였지만 봉선이는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이 마을을 지나갈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봉선이는 그동안 손도 안 대던 거문고를 가져다가 며칠을 거문고만 뜯는 겁니다. 봉선이의 거문고 소리는 어찌 들으면 한없이 설레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도 같고 어찌 들으면 한없이 슬픈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금님은 어디선가 들리는 거문고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끊어졌나 싶으면 다시 이어지는 거문고 소리. 빠르게 내달리다 천천히 멈추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임을 따라 먼 길을 걷는 아가씨처럼 아니면 사랑하지만 차마 따르지 못하는 아픈 여인네처럼 그 가락에 구슬프고 애달픈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문고 가락을 따라가던 임금님은 봉선이네 집 앞에 멈춰섰어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해슥해진 봉선이는 마루에 앉아 누가 온지도 모르고 거문고만 뜯고 있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거문고 뜯는 봉선이 손끝에 붉은 피가 맺혀있는 겁니다. 임금님은 봉선이가 애처로워 무명천으로 잘 첨해주고는 길을 떠났답니다. 봉선이는 그날부터 다시 거문고를 뜯지 않았어요. 온몸에서 개운이 다 빠져나간 듯 문설주에 기대어 임금님이 서있던 자리만 바라보는 겁니다. 봉선이는 그날 이후 방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퍼하며 봉선이의 손에 첨엔 무명천을 그대로 둔 채 집 뒤에 묻어주었습니다. 이듬해 봉선이의 무덤 주위에는 생전 처음 보는 풀이 도단 났습니다. 한여름이 되자 줄기마다 빨간 꽃이 졸졸이 피어나는 거예요. 마치 봉선이 손가락마다 붉은 피가 맺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봉선이의 넋이 꽃이 된 것이라며 꽃 이름을 봉선화라고 불렀습니다. 봉선화 꽃잎을 따서 손에 쥐고 있으면 손에 빨갛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봉선화를 따서 손톱에 꽃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여름에 꽃과 잎을 따서 시들도록 응달에 놔두었다가 백방과 함께 빻아서 손톱에 물을 드리면 아주 오래 간답니다. 손톱에 손톱에 드린 봉선화 물이 첫눈이 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한 봉선이가 도와주는 걸까요? 몇 년이 지나 임금님은 원나라로 불려갔습니다.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고려를 막 짓밟았거든요. 고려는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원나라에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원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만 했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원나라 임금 말을 안 듣고 고려 백성을 위한 정치를 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원나라에서 온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긴 했지만 고려에서 맞이한 왕비를 더 사랑했지요. 그러자 원나라 임금이 화가 났던 겁니다. 불려간 고려 임금님이 원나라에서 지내던 어느 날 꼭 생시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궁궐에서 예쁜 처녀가 검은 고를 뜯고 있는데 무명 천으로 첨엔 열 손가락에서 빨갛게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어요. 꿈이 하도 생생해서 임금님은 그날부터 궁궐 안을 오가는 궁녀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꿈속에서 본 처녀처럼 열 손가락을 열 손가락을 모두 하얀 무명 천으로 첨해 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손가락을 첨해였느냐. 임금님이 물었지만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보니 앞을 못 보니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임금님이 다시 묻자 그제야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고양이 너무 그리워서 봉서나물을 드리고 있사옵니다. 봉서나물 내 고향이 어디냐. 임금님은 깜짝 놀랐지요. 고국에 있을 때 여인네들이 봉서나 꽃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소녀는 고국에서 강제로 끌려온 공녀였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임금님을 잘 섬기던 관리였대요. 그런데 임금님이 원나라로 끌려올 때 관직에서 쫓겨나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겁니다. 소녀는 아버지 소식도 모르고 원나라에 끌려와 공녀가 된 것입니다. 소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고향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로 살았대요.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더니 어느 날부터 인가 앞이 안 보이더랍니다. 소녀는 부모님이 그리울 때마다 검은고를 뜯으며 슬픔을 달랬답니다. 그리고 고국의 임금님한테 들려주려고 오랫동안 준비한 가락이 있다고 했어요. 임금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소녀가 뜯는 검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언젠가 고려땅 어느 마을을 지날 때 아련히 들려오던 검은고 가락 끊어질 듯 이어지는 것이 그때 그 가락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임금님은 검은고 가락을 듣는 동안 고국이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다잡게 되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원나라로 불려간 지 10년 만에 고려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원나라의 공녀로 간 눈먼 소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임금님은 깊이 상심했습니다. 소녀가 얼마나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은 궁궐 곳곳에 봉선화를 심으라고 했답니다. 여름이 되면 궁궐 울 밑에 빨간 봉선화가 탐스럽게 폈습니다. 궁녀들은 그 꽃을 따서 손톱에 물을 들였지요. 궁궐에서 봉선화를 심으니 백성들도 집집마다 울 밑에 봉선화를 심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선비 옛날 옛날 어느 대감집에 아주 철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는 안하고 밖에 나가 동네 아이들 골탕 먹이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대요. 외아들이라고 온 식구가 모두 떠바뜨려 주니 아주 버릇없는 철부지 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활 쏘고 칼쓰는 일을 좋아하고 제법 잘 하기도 해서 대감은 아들을 무사로 키우려고 훌륭한 도사를 찾았습니다. 듣자하니 깊은 산속 은밀한 동굴에 도사 한 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호호 백발 할아버지지만 하늘을 휑휑 날고 칼집에서 칼을 빼고 다시 넣는 것만 볼 뿐 세는 것은 볼 수 없을 정도로 귀신같이 칼을 쓰는 도량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서 대감은 외아들을 그 도사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던 어느 봄날 대감은 아들을 데리고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족한 제 자식을 좀 맡아주시오. 공부를 시키든 일을 시키든 모두 도사께 맡기겠으니 이 녀석 사람 좀 만들어주시오. 학원은 아들만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에 돌아갈 생각 안 하고 무술에만 전념할 수 있냐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자신있게 네 하고 대답 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너는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이름 모두 있도록 하여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도 무진으로 바꾸어야 하느니라. 무진이란 무술을 배워 진실하게 쓴다는 뜻이다. 알겠느냐. 그날부터 대감 아들 무진이는 도사의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무술을 익히고 공부를 했답니다. 해뜨기 전 샘물을 기러 새생님 밥을 짓고 텃밭을 읽어 곡식이며 채소도 부지런히 가꿔내고 틈틈이 책을 읽으며 명상으로 마음을 닫고 잠시도 쉬지 않고 무술을 연마하니 십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십년 같았습니다. 무진이가 무술을 익히러 산속으로 들어간지 꼭 십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새생인 도사가 무진이를 불러서 하얀 명주옷 한 벌과 새로 만들어 한 번도 쓰지 않은 긴 칼을 내주었습니다. 오늘이 내가 산속에 들어온지 꼭 십년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익힌 내 못을 솜씨를 보아야겠다. 밖에는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아 이 칼로 빗방울을 막으면서 저 동쪽 산 마루까지 뛰어갔다 오너라. 그러면 앞으로 이 칼을 쓸 수 있는 무사가 되는 게야. 비를 한 방울이라도 맞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약에 옷에 한 방울이라도 빗물이 덜어지면 무술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이야. 네 스승님 무진이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진이는 명주 옷으로 깔끔하게 갈아입고 긴 칼을 옆에 찼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가슴이 콩닥 콩닥 뛰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잘할 수 있어. 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무진이는 긴 칼을 휘둘러 빗방울을 막으면서 동쪽 산마루로 뛰어갔습니다. 빗방울을 막으렸고 휘두르는 칼이 너무 빨라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돌아온 무진이는 숨이 턱까지 차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새생이 보니 하얀 명주 옷은 빗방울이 하나도 묻지 않은 처음 그대로 였습니다. 장아도다. 그동안 힘든 모습을 익히느라고 애만 있었다. 이제는 이곳에 떠나도 될 것 같구나. 너는 오늘부터 훌륭한 무사가 되어 세상에 나가 내가 할 일을 하여라. 네 스승님. 무진이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동안 눈물을 삼키며 힘든 것을 참아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멋지게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요. 허나 무술은 반드시 의로운 이르만 써야 할 것이야. 이유 없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함부로 죽여서는 아니 되느니 알겠느냐? 네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무진이는 세생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늠름한 무사가 되어 돌아온 무진이가 대견스러웠어요. 이제는 장가를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겠지요. 어디 참한 처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오. 그러나 무진이는 어떤 처녀도 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진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처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처녀는 바로 옆마을에 사는 진사댁 딸 금이였습니다. 어릴 때 가끔씩 짖굳게 굴어 울려놓고 냈는데 십년을 못 본 사이에 어릴 적 당차고 귀여운 나이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진이는 금이를 보는 순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무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금이는 자기 동네에 사는 가난한 정시 제반 아들인 정선비를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금이와 정선비가 앞으로 혼인할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이는 어떻게든 금이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멋진 무술 실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금이 마음을 자신에게 돌이킬 수도 있을 텐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이 앞에서 칼을 휘두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더구나 금이와 마주칠 일도 거의 없고 또 마주친다고 해도 스승님의 가르침 때문에 함부로 칼을 쓸 수 없었던 겁니다. 이유 없이 약한 생명을 괴롭히거나 죽여서는 아니 되느니 알겠느냐? 그래도 무진이는 언젠가는 무술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있겠지 하며 늘 긴 칼을 허리에 차고 다녔답니다. 무슨 술을 써서라도 금이 마음을 사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호젓한 산길을 가던 무진이는 금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었지요. 무진이는 용기를 내어 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요.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나는 어릴 때부터 아가씨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했소. 가난뱅이 선비가 뭐가 좋다고 그러시오. 내가 정 선비보다 백배 천배 더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소이다. 그러면서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질 않았지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그런 중대한 일을 어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서 키를 비켜주시지요. 금이는 굳은 표정으로 차갑게 한마디 하고는 입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진이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금이 아가씨 나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무술을 닦았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나와 겨를만한 자가 아무도 없을 거요. 가난뱅이 선비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않소. 무진이가 아무리 제 자랑을 늘어놓아도 금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어요. 길을 비켜주시지요. 저는 갈 길이 바쁩니다. 아가씨 잠시만 기다리시오. 무진이는 금이 앞에서 자기 칼솜씨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다 마침 저만치 소나무 가지에 매달려있는 벌집을 찾아냈지요. 아가씨 저만치 물러나게시오. 내가 한방도 쏘이지 않고 이 칼로 저 벌들을 모두 죽여보이겠소. 무진이는 사정없이 벌집을 부수었습니다. 그러자 벌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지요. 분명히 칼은 휘두르는데 칼이 안보였습니다. 너무 빨라서 그랬던 겁니다. 대신에 바닥에는 벌들이 수북하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처구니 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 벌들이 무참하게 죽은 겁니다. 바로 그때 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정선비가 씩씩거리며 올라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금이 아가씨 여기 있었군요. 한참 찾았습니다. 정선비를 보는 순간 무진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저 인간 때문에 금이 아가씨의 사랑을 차지할 수 없는 거야. 하는 생각에 무진이는 벌을 죽이던 갈로 정선비의 목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선비님 눈 좀 떠보세요. 어서 눈 좀 떠보세요. 금이는 쓰러져 있는 정선비를 흔들며 몸부림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멀리 산속에서 거지 행색을 한 늙은이가 나타났어요. 늙은이는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는 무진이 앞에 와 섰습니다. 무사님 칼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려 나와 한번 겨루어 보시겠소.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요? 내 칼에 죽고 싶지 않거든 썩 꺼지시오. 늙은이가 먼저 지팡이를 번쩍 들어 무진이의 어깨를 쳤습니다. 무진이는 너무 아파 눈에서 불이 번쩍 튀었어요. 그리고 늙은이를 향해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팡이에만 부딪힐 뿐 늙은이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늙은이가 지팡이로 무진이의 칼을 내려치자 칼이 순식간에 도동강이 났습니다. 무진이는 그제야 늙은이 앞에 꿇어 엎드렸답니다.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보아라. 고개를 들어 쳐다본 무진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이셨군요.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너는 나의 가르침을 헌신짝 처럼 쳐버렸느니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무사도 아니며 너를 살려두었다가는 더 많은 생명이 죽어갈 것이다. 도사는 지팡이로 무진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무진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도사는 정선비와 무진이를 양지바른 곳에 함께 묻어주고는 다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세월이 한 3년쯤 흘렀을까요? 두 사람이 함께 묻힌 무덤에 칼날을 닮은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곱게 올라오더니 선비들이 쓰는 붓과 똑같이 생긴 꽃봉오리가 맺히는 겁니다. 무사와 선비를 한 곳에 묻었더니 두 사람 넋이 한데 어우러져 이쁜 무사가 쓰던 칼을 담고 꽃봉오리는 선비가 쓰던 붓을 닮은 겁니다. 꽃봉오리가 붓과 닮아서 사람들이 이 꽃을 붓꽃이라고 불렀답니다. 할아버지의 종소리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하루에 세 번씩 날마다 종을 치는 종직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라에 큰 난리가 나서 가족을 모두 잃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다리를 다쳐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마을에서 종을 치고 있는 거지요. 이른 아침 맑은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면 성문지기는 삐걱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달그락 달그락 아침을 짓고 남정네들은 지게를 지고 들러 나갔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도 종치는 일을 걸은 적이 없어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허리까지 차도록 눈이 내려도 불편한 다리로 종로를 오르내렸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할아버지는 종을 자식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었답니다. 종을 칠 때면 마치 손자에게 말하듯 그래 더 크게 울려라 하며 힘껏 종을 쳤지요. 종을 치고 나면 깨끗한 무명천으로 잘 닦아주었어요.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닦아주니까 종에선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는 종소리는 이 마을뿐 아니라 고개 넘어 마을까지 멀리 멀리 울려 퍼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원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원님은 하루에 세 번씩이나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점점 짜증이 났어요. 아침에 늦잠을 자려고 해도 땡 땡 하고 오래도록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도무지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사람들을 저녁 늦게까지 부리고 싶은데 저녁 종이 울리면 모두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원님은 할아버지에게 다시는 종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종 치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하루에 세 번씩 꼭 종로를 오르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을 칠 때면 마치 손자에게 말하듯 그래 더 크게 울려라 하며 힘껏 종을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는 종소리는 여전히 온 마을로 울려 퍼졌고 고개 너머까지 멀리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도 저녁 종이 울리면 누가 뭐라 해도 집으로 들어가버렸어요. 참다 못한 원님은 종을 아주 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식처럼 손자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던 종을 떼어버리라니. 다시는 종을 칠 수 없게 된 할아버지는 몸져 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을 끓여오고 약도 지어와서 정성껏 돌보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며 할아버지를 종로 밑에 고이 묻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듬해 보니 종로 밑에 처음 보는 풀이 수북하게 도단아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는 꽃대가 쑥쑥 올라와 종과 똑같이 생긴 꽃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바람이 불면 댕댕 소리를 내며 종이 울릴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종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며 그 꽃을 종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꽃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여러 편 들려드렸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꽃이 꽃이 아들이 걱정되는 어머니가 죽어서 꽃이 되고 억울함에 죽어서 꽃이 되고 옛날 이야기에서는 꽃은 저마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꽃에 관한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